리허설 한 명의 사랑이 도청하다가 한 명의 사랑이 도청하셨습니다. 반대전사 일커비 들어갑니다. 결승합니다. 뭔데이 다운다고? 가수의 한 장르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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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노인 선수에게 강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잘 맞춰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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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사람들이랑 전부 승리하는 대로 저희 선수들이 뺄 수 있도록 조금 더 진정할 수 있도록 연결한 사람과 화이팅 현대강수! 네! 이 손을 주셨으면 조금 더 크게 네! 한 번 더 현대강수! 네! 현대강수! 네! 현대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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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사장님이 목소리를 짚고 믿습니다. 저희도 믿겠습니다. 또 함께 갑니다. 현재바시카! 현태! 양혁신! 여러분, 잡지만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반응을 낼 수 있게 해서 칭찬이이 정리를 켜고 싶어서 도로공사팀에서 오버넷에 대한 비디오 상담을 요청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